정의당 인천시당이 6기 전국당 시당직 선거를 통해 문영미 전 미추홀구 의원을 인천시당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. 문영미 신임 시당위원장은 인천에서 시민운동과 여성운동을 펼쳤으며 그 활동을 바탕으로 3선의 미추홀구의회 의원을 역임했습니다. 부의원장에는 조선희 시의원과 이용길 현 시당 부의원장, 최승원 전 남동구의회 의원 등 3명이 당선됐습니다. 정의당 인천시당은 10월 19일 첫 운영위원회를 열고 6기 인천시당의 운영체계를 갖춰 나갈 방침입니다.